첫 번째 분 올라오셔서 중국인이 참고를 좋아하는데 두 번째 분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Yeah BYE 하춘 вкус 소요한 하나 생 마인드 하하 자 오늘 한국에 오신 조합을 낙각서 여쭤봅시다 이 분은 사장 hè, 이지혜, 이소, 이소, 이소 이소 고생하고 노을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고생하고 알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본동국 인터뷰하면 본동국 이름인거구요? 이름. 랭환. 랭환. 인터뷰를 하면 랭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여쭤보시겠습니까? 맞다고. 감사합니다. 분들이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본동국 노래 부르기 본동국 노래 부르기 men. 5. 1. 1. 1. 2. 2. 5. 5. 7. 8. 10. . 지금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건 그럼 지금 주변을 뺐에 가고 싶어요 이제는 apenas 뺐 internet을 받은 다 이렇게 그냥 저는 뺐인거에 가고 싶어요 지금 이곳에 가고 싶어요 오늘, 이곳에 ちょっと 아주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 오늘... 오늘 저희가 자는 이런 곳이 ahorita enz환이 저희 쪽에 혼 distributions 드디어 공사 같은 곳에서 토끼만 모여서 경기사에서 공사지가 get its 권만 남은 choice 잠시만요 지금 이곳에 계신거예요 남순이로 렛브이! 렛브이! 오우! 렛브이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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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너무 많이 계셨다. 오우! 시간 많아요. 왠지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분들도 인기가 많은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었죠. 감사합니다. 아 아 아 rica 으 으 으 ي 대기시간이 있나요? 비핀댄싱을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? 우리 아마, 돼스타드? 2. 고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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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옩기아오. 오케이! 저희는 10시간 전 장론하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. 하고 마시고 같이 청년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절루요? 네 아니야. 한 놈쇼. 어느 중에서. 알았쇼! 아니 아니, 두 분을 뽑아가지고 한았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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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